아 진짜 들기가 되게 힘드시킨거에요 응? 어떤거요? 그 데칼 떨어지고 그냥 참아간다고 참아? 여기부터 살쪄요? 그거에서 그냥 쭉쭉 밀어버리면 돼요 아니 지금 위치 좀 잡고 있는 중인데 이게 어떻게... 여기가 올라요? 사진 조각? 진짜 이거 위치 잡기가... 어 생각보다 진짜 위치를 잡기 시작하니까 좀 작은 것 같아 갑자기 좌우 맞추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먼저 한쪽으로 기준을 먼저 잡으시고 하시는 거 좋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밀어야겠다 안쪽으로 밀어야겠다 안쪽으로 밀어야겠다 안쪽으로 밀어야겠다 연봉은 소리 못하는데 연봉은 몰라요 연봉은 몰라요 하긴 저거로 하면 먼지분도 찢어질 것 같네 꽉꽉 놓으세요 꽉꽉 그래야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6개... 7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쵸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잘라서 하긴 하면은 저... 난 못 맞출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테두리만 안 나오면 좋은데 테두리가 나오면은 진짜 그게 제일 제일 보기가 싫거든요 어 클리어를 더 두껍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안 돼요 더 잘 들어 말고 진짜 아이 진작은 저도 바짝 깎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빡짝 깎는 거는 약간 요정이 생기는 거 같아 이게... 이 정도는 좀 잘하신 거 같아요 이게... 이 정도는 좀 잘하신 거 같아요 이게...steve... 이거 어떻게... 네 이거 어떻게... 네 그렇게... 네 그렇게...